환태평양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태평양 연합 국가들의 해군들이 모여서 연합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뱃놀이? 와, 근데 뱃놀이하고 내가 하네. 왜냐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거든. 여러분, 낚싯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천 톤급도 명함을 못 내밀어요. 한 만 톤급 돼야지. 어, 그래, 왔어? 이렇게 됩니다. 혹시 이거 볼 수 있는 VRT 전용 벨을 띄우기도 하나요? 있겠죠, 있겠죠. 거길래가 한 번 타야 돼야 돼. 살까요, 우리? 근데 나는 그런데 남자하고 안 가. 아... 자, 오늘의 주제는 항공모함에 대한 다목적 상륙함입니다. 미국 해군이 중간에서 짝수회에 시행되는 환태평양 훈련, 림팩 훈련이라고 있죠. 여기서 매번 눈에 띄는 함정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항공모함에 대한 갈증을 날려줄 스펙존 상륙함들은 항모에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항공모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각국의 다목적 상륙함 및 헬기 항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국의 다목적 상륙함입니다. 먼저, 와스퍼급 상륙함인데요. 미국은 타라와급 상륙함을 와스퍼급 상륙함으로 교체했는데요. 그 이유는 타라와급 상륙함에 공기부양정의 운용 능력이 한쪽으로 매우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와스퍼급은 더욱 대형화된 선체에 3척의 공기부양정 운영이 가능한 상륙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미 해병대의 초수평성 상륙작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죠. 현재 총 8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 40기 내외에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를 탑재하고요. 운영 상황에 따라 각 항공기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제 배수량은 4만 톤이 넘어서 우리가 보유한 독도급의 2배가 넘습니다. 사실상 여타 운영국의 기준을 보면 경항모도 아닌 중형급 항모로 분류될 정도죠. 두 번째는 아메리카급 상륙함입니다. 아메리카급은 와스퍼급 8번함을 기초로 보다 대형화된 미국의 차세대 상륙함입니다. 기존 와스퍼급과 비교해 만제 배수량이 5천 톤 가량 늘어난 4만 5천 톤이죠. 무엇보다도 와스퍼급과의 결정적 차이는 웰 도커를 없앤 건데요. 즉, 전통적인 상륙함으로서의 기능보다는 항공기 F-35B죠. 이런 항공기의 발진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 겁니다. 미 해병대의 초수평선 상륙작전에는 항공기에 의한 병력 및 물자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따라서 항공기 운영 및 활용 능력을 강화해서 상륙용 항모로서의 기능에 집중한 겁니다. 현재 두 척은 운영하고 있고 한 척은 건조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두 척이 더 건조될 예정입니다. 부러운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다음은 영국의 오션급 상륙함입니다. 영국은 예산 부족으로 낡은 경항모를 상륙함으로 개조해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륙장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부족 등 문제점이 많았죠. 결국 영국 해군은 1998년 상륙 전용 상륙함인 오션급 상륙함을 취역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션급은 웰독을 설치하지 않아서 전차나 공기부양정 등의 상륙 장비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순수한 헬기 탑재 항모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제 배수량은 2만 천 톤급입니다. 함재기는 최대 18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인 후안 카르로서 1세 상륙함입니다. 2010년에 취역한 스페인 해군의 강숙 상륙함 겸 경항모입니다. 만제 배수량 2만 7천 톤급의 함정으로 기존 스페인의 경항모에 비하면 그래도 두 배나 커진 거죠. 1990년대 해외 파병에 적극적으로 나선 스페인은 지중해에서 이탈리아와 함께 맹주로서의 활약을 자처했는데요. 이를 위해 경항모의 소유는 필수적이었습니다. 후안 카르로서함은 헬이어 수직 2착륙기를 포함해 최대 3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고요. 상륙함으로 이용할 경우 최대 46대의 레오파트2 전차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후안 카르로서 1세 상륙함의 컨셉은 호주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결국 호주는 후안 카르로서 1세를 바탕으로 캔버라급 상륙함을 건조하게 됩니다. 두 척의 캔버라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주 역시 2000년대 들어서 미국과 공주하는 해외 파병의 규모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또 유사시 주변국 특히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불안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신속정기를 위한 상륙함은 필수적인 요소였죠. 최대 18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캔버라급 상륙함은 현재 F-35B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엔 이탈리아 상륙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산조르주여급 상륙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만제 배수량 8,000톤급입니다. 현재 세척 운영 중에 있는데 크기가 작은 관계로 해외기 5대만이 운영 가능하지만 의외로 지상 장비의 경우 전차 30대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반도국 이탈리아가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듯 한데요. 즉 자국 해안에 대한 신속한 병력 증원의 주안점을 둔 상륙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함이 진지된 것이 벌써 1987년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오래된 함선이죠. 이탈리아 해군은 차기 상륙점 건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운 이탈리아의 경제 여건 특히 요즘엔 더 어렵죠? 이것 때문에 현재 건조 계획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 일본을 한번 바라봐야겠습니다. 일본의 휴가급은 상륙함으로 불려두지 않는 헬기 항공입니다. 만제 배수량 19,000톤으로 최대 11대의 헬기를 운영할 수 있죠. 하지만 가판에 내열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식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휴가의 항공 관제 시스템은 세정입기뿐만 아니라 고정입기 관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향후 수직 이착륙기의 운용을 강하게 염두하고 있는 듯 한데요. 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휴가를 더욱 확장시킬 이즈목급은 만제 배수량 27,000톤급의 경항모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이즈목급은 14대의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고요. 이전에 휴가급보다 가판과 엘리베이터가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항모의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죠. 일본 정부는 이즈목급에 고정입 항공기 운영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걸 믿는 바보는 없습니다. 이즈목급은 현재 두 초기 일본 해상자에 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해군의 차례입니다. 한국 해병대는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 규모의 해병대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상륙함 전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죠. 또한 새로운 상륙작전 개념인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헬기 항공단과 공기부양 상륙장, 병력 등등을 동시에 투사할 수 있는 대형의 다목적 헬기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독도급 상륙함은 바로 이런 해병대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건조되었습니다. 독도함은 대대급 병력과 대형 헬기 최대 8대, 중대급 기계 장비를 운송할 수 있는 만제 배수량 1만 8,800톤급의 대형함입니다. 또한 솔개급 공기부양정 두 척을 적재하고 있어서 해병대의 초수평선 상륙작전이 가능합니다. 가판의 길이는 199m, 폭은 31m로 평판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공모함과 같은 전통형 가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함수와 합리에 각각 20톤급의 적재능력을 갖는 두 개의 대형 항공기형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직 이착륙기만 있다면 별다른 개조 없이 곧바로 경항공모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죠. 독도함의 아일랜드는 적극적인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지휘통제 시스템과 스마트 레이더를 통해 400km 이상의 탐지거리와 1000개의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함은 아군의 공중 및 해상 감시 체계와 연계하여 함대부군의 전체적인 위협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8월 12일 2번함 마라도함의 건조가 공식 승인되었고 2018년 5월에 진수되어 올해 해군에 정식 인도될 예정입니다. 2번함 마라도함까지 완성된다면 우리 해병대의 상농 능력은 배가 될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서해와 동해 양쪽 해안에서 동시에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번함에서만 끝이겠습니까? 조금 더 큰 거 제대로 좀 만들면 능력은 더 좋아지겠죠. 사실 일본도 사실 경항모인데 상륙함이라고 무게도 있고 우리만 너무 정직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전 사실 그래요. 상륙함이란 것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륙함 겸 경항모로 쓴다고 하면 어설픈 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목적이라는 얘기가 얼핏 듣기엔 좋아보여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근데 바꿔 말하면 뭐 하나에 집중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의 차기 강습 상륙함인 LPX2 프로젝트는 작년 10월부터 개념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부디 우리 해병대가 만족할만한 그런 강습 상륙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강습 상륙함이란 얘기를 쭉 했는데요. 이걸 이제 코드를 보면 LHA, LPH, LPD 이런 식으로 분류 코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려요.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LHA는 랜딩 헬리콥터 어택 올 어설트의 약자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헬리콥터 공격 상륙함이에요. LPH는 랜딩 플랫폼 헬리콥터 즉 헬기 모함이죠. 그렇다면 LHD는 뭡니까? 랜딩 헬리콥터 도크 즉 웰 도크가 설치된 헬기 모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보면 LHA는 LPD하고 LPH의 장점만을 혼합한 개념이죠. 복잡해요 나도. 근데 사실 이러한 분류법은 그야말로 분류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신형 아메리카급은 미군에서 LHA로 분류되는데 사실 LHA의 특징은 웰 도크가 없죠. 아메리카급은 순수 항공기만을 위한 모함으로 분류되며 영국은 2배를 경항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정규항모인 샤를드걸은 4만 2천 톤의 만제 배수량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아메리카급 LHA는 4만 5천 톤입니다. 과연 이걸 상륙함으로 불러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현재 LPH, LPD, LHA의 경계선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경항공모함이라고 불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LHA, 즉 강습상륙함이라고 이름을 통일해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요리보고 저리봐도 경항공모함인 일본의 휴가급과 이스모급은 헬기 탑재 구축함의 분류 코드인 DDH를 사용합니다. 어디를 봐서 이것이 구축함이란 말입니까? 마음 같아서는 일본 너네 그러지마! 라고 하고 싶은데 요즘 그쪽 사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사정 안 좋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해봤자 뭐 양색을 좋지도 않고 하여튼 이 위기를 그쪽도 잘 극복하기 바랍니다. 고마르네 하하하하 연세대 연세기 한국국토정보공사